대낮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던 남성을 경찰이 3단봉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대구 동구 한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A씨는 주변의 한 여성이 지나가자 이 여성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A씨를 피해 도망갔으나 A씨는 또 다른 행인을 향해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향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고 이에 A씨는 흥분한 듯 경찰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피해 3단봉으로 A씨의 다리를 내리쳤고 A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대낮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